안녕하세요. 경기 콘텐츠 인공원 클러스터 운영 본부장 최윤식입니다. 저희가 진행하는 성장기 창업기업 육성 사업은 콘텐츠와 제조 그리고 여타 기술과 함께 융합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선발하여 저희가 투자하고 또 새로운 사업의 활로를 열어드리는 사업입니다. 창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심사역과 직접 만나서 IR에 대해 검토받을 수 있다는 자리가 되게 소중했습니다. 특별히 스타트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또 고려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요. 이런 자리가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 같이 화이팅! 새벽 5.1인 여심입니다. 저희는 이들을 개장으로... 이런 침착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. 저희는 22건이에요. 매달 2개씩 송장하면서 물의 외출은 3억원에 달성합니다.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이 비행품으로 가시고 인터넷 강의 2주의 이 지금 저 캐릭터도 표시가 없어서 본회의 집에서 이산경미 인터뷰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변 공원에 가거나 산에 가거나 유지보사 업데이트 서비스, 지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이 지금 일반적인 광고 생활을 주질로 이렇게 볼까요? 이 주변에 여러분이 직접 측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